이씨 잠자리 파트너 있네 체위 테크닉 250시간 배터리 로맨틱모드 여성 남성 중성모델 야 중성모델을 써있는거 봐 이거 와 안더리즈 진열대 이 인간 로봇들이 진열돼있어? 그리고 상품이야 이게? 가정 전문 간호사 나 약간 동양인 얼굴로 만들었나보다 이건 영화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테이크 케어를 해준다는게 아이고 지나갔어 당신 자녀에게 딱 맞는 친구 미간이 좀 넓다 자녀가 원하는 어떤 게임이든 함께 놀아줍니다 혹시 내가 막 사이퍼즈 같이 해줄래요? 아니면 야 에이지 110 던파 쩔 해줄래? 하면 다 해주는거야? 대박인데? 모든 종류의 집안일 수행 가능 어? 뭔가 되게 일본 캐릭터같이 생겼어 뭔가 근데 얼굴이 그 무조건 미형 얼굴만 갖다 쓴게 아니고 그냥 어딘가 있을 리얼한 친구 얼굴 같아 점도 있어 시간당 서치 2200장 빨래 가능이래 패스트푸드 오드 탑재 우리 아이 걱정 끝 유치원부터 대학교 책임 지도? 근데 이렇게 되면 교육과 교육의 의미 선생의 의미가 되게 없어질 것 같아 대학교까지 책임 지도가 가능하다면 중세문학부터 핵물리학 반항하는 즉시 알림 전송이래 189거 가능 와 진짜 과학이 이정도로 발달하면 인간이 진화할 필요가 없어져요 인간이 학습할 필요가 없어져 안전보장이네 GB200씨는 안드로이드 인간에게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총을 소지할 수 없다 어떤 위험이든 즉시 분석 근데 저 로봇의 의무가 주인을 지키는 거라면 주인을 위협하는 인간을 제압할 수 있겠네? 근데 그럼 제압되는 거잖아 요리사 그러니까 요리 전문 장보기부터 주방 청소까지 모두 처리 가능 근데 예를 들어 부추, 파 이런 건 어떻게 구분할까 제가 아스파로거스 비트 순무 레디쉬 이런 건 어떻게 구분할까 로봇으로 눈으로 성분 분석이 되나? 아니면 손가락으로 그 제품을 찔러 그러면 삐삐삐삐삐 이거는 뭐 양파 100% 이런 거 써있나? 완벽한 연인? 로맨스 모듈? 사랑? 사랑 로봇이라고? 나 살래요 나 필요해요 근데 만나면 좋은 친구래 대화와 토론의 완벽한 친구인가 보다 GJ200씨 길정씨네 길정 길정이 진짜 친구 이름 같다 길정 김길정 농담 탑재 야씨 나 원해 너 반려동물을 위한 개부터 오랑호 오랑호탄까지 관리가 가능하대요 사료, 목욕, 배변, 수의학 절차 관리 반려동물을 원치 않는 경우 안락사 시킬 수 있다고? 이건 좀 충격적인데 아 그니까 반려동물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이 로봇이 대신 안락사 시켜준다 이건가 보다 아까 본 얼굴 아니세요? 아까 본 일본인 친구 같은데 옷이 흰색이 돼 있네 HW는 화웨이인가 보다 중국 로봇이었어 야유의 관리 비선의 비서 근데 이거 언제 돼? 어 아까 본 동양인 로봇이잖아 근데 눈은 왜 황색이야? 제작 공대생 로봇 공대생 NC200 나성 200 NC이니까? 납품기아는 분 단위까지 엄수합니다 초단위는 장담할 수 없나보다 당신의 안전, 사람 손에 맡기기엔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보다 잘한다는거니 얘네들이? 근데 문득 궁금한게 이 로봇들에게 성기능이 탑재돼 있나요? 그니까 수축이완 그런 기능까지 탑재돼 있어? 그걸 좀 알아야겠는데 사실은 헬스트레이너 야씨 대박이다 난이도 제공과 근데 진짜 이거 하나 사면 저 로봇이 한 800만원? 900만원 한다고 해 아 그렇게 비쌀라나? 보급화되지 않을까? 근데 사 근데 그 이상 가치를 아니야 아 나 돈이 없어서 못 사 아 근데 땡기긴 한다 그냥 복종하는 내 전문 강사잖아 이씨 잠자리 파트너 있네 채위 테크닉 250시간 배터리 로맨틱 모드 여성 남성 중성 모델 야 중성 모델을 써있는거 봐 이거 이 쉐이더 컴플리케이션이 여기까지 될 줄 몰랐나봐 이 사람들 이스터에그 같은거 넣어놨네 중성 모델은 좀 땡기는데 아이고 이거 처음으로 들어왔네 이제 다 봐가지고 와 중성 모델까지 된데 근데 궁금한게 영어로는 서드 서드젠더라고 하나? 아니면 논 바이너리티라고 하나? 그러면 중성은 어떻게 호환해?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오갈 수 있다는 걸까? 아니면 와 진짜 로봇 진짜 인간형 로봇봄 이런 기분일까? 어제 딱 시작했어요 어제 딱 설정까지만 하고 껐어 그리고 해보죠 어떻게 진행될까? 아 너무 궁금해 진짜 이런게 게임이지 제가 어제 갑자기 필받아서 2038년 필받아서 히오스를 좀 했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되지? 생각이 들어가지고 껐어요 게임을 하다가 약간 하는 애가 갑자기 막 왜 굳이 이런게임을 해?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 이게 게임이지 착! 띵! 탁! 와 근데 얼굴이 약간 육각형이 되게 리얼해 볼 좀 튀어나온 육각형이 와 머리 봐 저 삼무 머리 봐 머리 아 나 움직여? 야아아아 펀치 점프 오우 우클릭하니까 비전이 열리네요 아 그리고 일시정지야 비전 뜨면 정지야 오우 오우 아 저기 뭐 사고 외로야? 저 반짝이가? 존 필립스 캐롤라인 필립스 엠마 필립스 아 아이 키가 마우스로 하니까 좀 헷갈리네 좀 어렵네 근데 패드가 없는걸 어 어머 드워프 구라미래 드워프 구라미 왜 드워프야 살려주자 드워프 구라미 안녕 안녕 귀엽게 생겼네 왜 나와있는거야 근데 드워프 구라미는 탈출했나 혼자? 바닥 쳐가지고 소프트윌 불안정 왜? 나 뭐 잘못했어? 썸틴 롱? 어 표정 봐 웨잇 앤드로아? 어? 야 이거 대사 되게 중요한거 아니야? 왜 로봇이 더 완벽하잖아 로봇이 더 안전할.. 완전할텐데? 왜 왜 왜 싫어하는거야? 제 부하들은 돌입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뭔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? 지금 전쟁중이야? 로봇이랑 인간이? 월 아이고 아이고 초코포 일로 가지마 아직 거기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네 와 이제 뭐 좀 봐 와 야 이게 게임이지 히오스 사이퍼즈 내가 이런걸 그동안 게임이랍시고 한거야? 어 총이다 총 총주머니 총 케이스 헬로우 앨런 존 코너 아 무시하네 왜 무시해 아 지금은 세상이 그 인간들이 로봇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나? 아니면 무시하나? 인간이 더 위대해 라고 말하고 있나? 이름은 뭐야 헤이 왜이렇게 삐딱하냐 이 새끼 이상행독을 보인적 있습니까? 헤이 리슨 헤이 리슨 야 야 야 왜 초코포 나 교섭가로서의 재능이 없는거야? 아씨 곤란해지네 아 뭐 진짜 상황 같아가지고 갑자기 무서워졌어 진짜 진짜 상황 같아 지금 아 개쩐다 와 씨 블랙호크 보면 아는구나 탄창 아니야 이거? 와 9mm 탄환 와 탄속 365 와 에너지 359줄 와 화력 414K 와 지구성 와 와 아 분석 주주주주주주주 주주주주주 건 이스 파더스 원 아흐흐흐흐 불량품이 총을 가져갔답니다 오케이 소 뭐야 아이 미스 아니네 와 쩐다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진짜 어썸한 게임이야 진짜 어썸한 게임이야 이 게임은 스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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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플리케이티드 스팀 와 대니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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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팀 이렇게 프렌드리한 안드로이드가 왜 왜 리트레이트 리트레이티드 헉 헤드폰 아이는 총소리를 듣지 못했음 아이는 총소리를 듣지 못했음 아이가 노래를 듣는 중에 총소리가 났다 이 얘기죠 if if you if if you love the life you life you will live a life of what did you say? 인질 아이씨 뭐야? 잠깐만 나 너무 지체되고 있다 나 나 너무 지금 딜레이 되고 있다 빨리 지금 누군가 위험 둘이 뭐함? 누군가 위험에 처해있어 어 의자 넣는거 봐 아직 안들어갈건데 나도 무서워 아임 스퀘어링 투 스퀘어링 최초 대응자는 디트로이트 디텍터 흠 지금 뭘까요? 뺨 뺨을 맞았나? 앤서니 데커트 오피사 허허 뭐야 구멍났어 헉! 총이 심장을 뚫었대요 발사 전염물 발사 전염물 시티푼 산납 황화 안티몬 한번 쐈다 다시 쐈다고 하네 와 쫀다 진짜 이게 게임이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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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질이 사격을 목적 목적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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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의 불량품에게 사격 아아 대응을 할 수 있었네 빵 빵 이렇게 맞았어 어? 그럼 총 허허 와 디테일 대박이다 무기 위치 파악함 오케이 저기 총 형 와 성공률 높여가는 거 야 새삼 뿌듯하다 이거 공부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것보다 이 성과가 더 뿌듯해 어 웨잇 미국 안드로이드법 안드로이드는 어떤 무기도 소지 사용을 금한다 근데 만약에 저 안드로이드가 로봇이라면 이 금지한다라는 프로그래밍이 박혀있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깰 수가 있어? 금한다 그니까 안드로이드법상 금지되어 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챙긴 거야? 아이씨 아이씨 깜짝이야 어떻게 챙긴 거야? 근데 이건 좀 신기한데? 와 책 움직여 와 와 진짜 미쳤다 이걸 못하고 산게 너무 후회됐다 You're right? 가족이 식사를 하기 전이었음 뭐 뭐 끓이고 있었죠? 손두부찌개? 와 노래봐 와 와 진짜 소름 돋아 안드.. 첫번째 사례래 첫사례래 첫사례 안드로이드가 인간을 해칠 첫사례래 이게 와 한시간이 지났대 게다가 소녀는 무슨 조야 야 집이 진짜 좋다 금수저였어 기본적으로 음 오 와인셀러 이야 너무 금수저인데? 오이씨 아찌 이 집 너무 금수저인데? 저기요 오 얜 누구야? 애널라이즈 눈두덩이 한 대 맞았어? 사망 어 존 필립스 아빠 아님? 신장과 체중까지 나오네 그니까 얼굴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있나 보다 폐하부출혈 뇌출혈 이렇게 사망하셨구나 맞고 저기요 분석할게 더 없는데 표? 두개가 더 있는데? 분석할게 더 없어 내가 뭘 잘못봤나? 내가 뭘 잘못봤나? 아아 아 미안 기흉 기흉 그거라며 피 키가 갑자기 확 크면 폐에 바람구멍이 생길 수가 있대 헉 피 총을 엄청 맞았어 한 세방을 맞았어 빵빵빵 그니까 머스트비 모잠비크 드릴을 맞은거지 빠바방 어 뭐 아이팻 보고 있었나봐 아이패드 그리고? 알고보니까 뒤에 총이? 빵 어? 뭐가 분석된건지 사실 모르겠어 재구성 완료 와 이 입체적인게 너무 멋져 그니까 뭘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맞은거야 빠바방을 정보 발견 아아 소름돋는데 진짜 게임이 이게 게임이냐 영화 영화다 참여형 영화 인간이 만들 가장 마지막 문학이죠 참여형 영화 시청자가 스토리를 바꿀 수 있는 영화 아아 대처 되려고 해서 그 그 질투심에 죽인거야? 사이버라이브 근데 좀 의아한건 그렇다고 죽여? 아니 로봇이래면 근데 어떻게 이 게임에 모든걸 다 해치이겠어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게임에 모든걸 뭐야 이게 다야? 모든 선택지를 다 내가 놓치지 않겠어 스테이쉬 또 내가 뭔가를 아이고 지금 시간 지체된거 같은데? 이렇게 죽지고 있으면 죽나보다 아쉽게도 뛸순 없네요 야 이대로 가겐 야 이대로 가겐 뭔가 위험한데? 아 아 미안 너무 오래 지체됐군요 미안합니다 이대로 가도 돼? 나 뭐 미쓰 미친거 뭐 친거 같은데? 어 스쳤어 와 저게 로봇이야? 소리지르고 화내는데? 로봇이 아니잖아 하이 다녀 하이 다녀 존 코너 로봇을 부수는 존 코너 어우 어 성공률 반팅됐네? 난 뭐 한국 게임하면 있죠 0.03%도 먹은 사람이야 진정해 뭐 도와줄게 어 아니 나 빈손이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아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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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봤나 왜그래 무슨 일이야 아 이거 중요하네 저스토이 어 팔에 맞았는데도 그렇게 위험해 와 이거 너무 멋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너무 멋져 그러면 주인공도 복제 시키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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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엠마와 너 친했잖아 와 이 디테일 봐 she lied to me she lied to me 아니 엠마는 엠마는 너한테 거짓말 안 하지 않았니 동정해 동정해 어 팔 봐 전기 튄다 그 말은 더 아이고 더 자극될 줄 알았는데 와 연기가 대박이다 성우가 진짜 호소하면서 말하는 거 같아 진짜 호소하면서 말하는 거 같아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애기는 잡을 필요가 없잖아 너가 싫은 건 알겠는데 알았어 야 가 혼자서도 충분해 그리고 또 따라주네 인간들이 이 로봇을 무시하는 건지 존중해주는 건지 모르겠어 아까 앨런 경감은 날 싫어하더니 얘는 또 괜찮아 하고 신뢰 얻자 저 손짓이 되게 중요하대요 대화에 있어서 손짓 대화 헉 99% 하지만 1% 차고 와 살고 싶어 하네 타협하자 어 안정됐어 I don't wanna die 진실을 말해 어 이게 좋은 말일까 야 야 야 이거 좀 너무해 와 잘 죽 잘 만든 죽 개 좋네 나 아 얘서 총 맞았구나 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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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너무 쫄린다 야 야 나도 죽네 야 나도 죽는구나 하긴 그 달려가는 반동이 있는데 와 눈 감는거 봐 임무 성공하고 눈 감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다시 해봐야 되나? 아 사는 것도 보고 싶은데 근데 이거 뭔가 현실적이고 맘에 들어 임무 완료 땡큐 아 아 야 통계도 볼 수 있네? 22% 야 무슨 분기가 이렇게 많아? 아 봐 뭐 놓쳤구나 아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 아 아 아쉽다 근데 뭐 이게 현실이라면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리트라야 하자